폭스바겐 순수 전기차 아이디가 미국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에 성공했다. 아이디니 시장 상륙을 알리기 위한 이번 도전은 뉴욕을 출발한지 18일 만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도착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폭스바겐은 전기체로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 횡단을 도전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아이디가 달린 거리는 총 6700마일, 약 1782km에 달했으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커에서 충전을 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전기차로 대륙 횡단이 가능한 고속 충전 경로를 구축한 기업으로 워싱턴 DC에서 LA로는 물론 다른 횡단 경로에도 충전소를 구축해놨다. 폭스바겐은 총 32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충전소를 이용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야간 충전을 하며 대륙을 횡단했다. 아이디는 SUV 타종으로 82KWH 배터리와 AC 모터로 최고 출력 202마력을 발휘하며 1회 충전으로 EPA 기준 250마일, 402km 주행 가능거리를 갖고 있다. 한편 아이디 미국 판매가격은 39,995달러, 4,482만원부터 시작합니다.